P2P 금융 관련 5개 협회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P2P 금융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P2P 법제화 추진을 지지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한국 P2P 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참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P2P 금융권은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자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급속히 발전하는 새로운 산업인 만큼 P2P 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늘지 않도록 법제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